잠뜩 오 겁나 밝아 아 데바드에 결제하셨어요? 왕 같이 하면 재밌겠네 아유 감사합니다 미어 다리맛니 성덕님이 부르십니다 꾸냥 어디가 잠깐만 기다려줘 음성지원된다 어휴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 사람 뭐야 왜 뚝뚝뚝뚝 가 뭐야 이거 사실 일하기 싫어서 캔방을 핑계로 노는게 목적인 것이었다 어 여고계담인줄 알았네 어 깜짝이야 내가 놀랬어 깜짝이야 아 지금 켜지면 어떡하니 이게 아 쫓을때 딱 켜져야지 아 아 아 아 아 으 심쿵! 이놈프님 감사합니다 꾸냥 손목에 그 천초가리는 누가 해준거요? 미기에게 틴어빠가 선물해줬잖아 신상이라고 아 핀 겁나게 티네 흐흐흐흐 뭐야 이거 누구세요? 예? 여기 웬일이세요? 잘 지내셨어요? 보고싶었습니다 심쿵 내가 해준건 발친데 어떤 놈하고 눈이 맞은겨 오빠 질척거리지마 뭐 이렇게 멀어 너무 멀다 켜라 그냥 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 명 처리 이제부터 시작이야 심쿵 어우 오빵 너무 질척거리는거 아뇨 아 여기 한 명 귀여다녔었는데 유다예요 안녕 나 여는 전원 감사합니다 지척거리면 안 돼요 안녕 저기로 도망갔네요 나이스 치받 또 튄다 또 튄다 핑틴다 펭이 튄다 핑이 튄 아 핑이 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좋아요 로리 잡은거 아주 좋은거에요 지금 아주 좋다 어딨어 두명 상황 나쁘지 않아요 여고개담 여고개담 저 끝으로 가봅시다 여기 어디 있었네 어어 어디 방금 그 뻥터진게 방금 그 뻥터진게 이게 80%이상 그 저 열두십 퍽 있자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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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요 아 바로 왔어야되는데 열두십 퍽에 있는 저 땜장이 있잖아요 저게 예전에는 뭘 빨리 실행하게 해주는 톱을 빨리 켜게 해준다던지 뭐 그런거 있잖아요 덫을 빨리 깔게 해준다던지 그런 퍽이었는데 바뀌었어요 발전기를 발전기를 80%이상 돌리면 저렇게 뻥 소리가 나면서 알람을 줘요 그리고 그 알람이 켜진동안은 심장소리가 안들려요 살렸어 바로 살렸어 살렸어 바로 살렸어 어디갔어 친구 어디갔어 불어 이 친구 어디갔어 빨리 부르란 말이야 친구를 데리고 오란 말이야 음 어디에 숨었어 심쿵 일제순사라구요 일제 때 순사다 흐흐흐흐흐흐흐흫 어디 숨었음으니까 아 여기 그러고 보니까 그니까 일본 귀신이잖아 어디갔어? 어? 아니 얘도 없어졌어 어? 살렸어! 살렸다 살렸다 오른쪽 신음소리 나지 않았어요? 아닌가? 치료했다 허라 치료까지 했다 살리고 치료까지 했다 하이 이만식아아 이만식아아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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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봤어 내가 봤어 너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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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보셨습니까? 어? 보셨습니까? 으어억 고레와 게임 대스 아..스거이네 아이 뭐야 어? 죽으면 안되지? 안돼 안돼 여러분들 개구 어딨다데스? 아 내가 여기 들어가는거 아 내가 봤는데 개구 개구를 가르쳐달라 대스요 개구를 가르쳐달라 대스요 개구를 가르쳐달라 대스요 이것이 오래노 가치다 이렇게 하라구요?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 고와이네 가꼬이 대스 미나산 누님 보신 분? 누님 보신 분? 어? 실패 공사 하하하하하하 으이아악 와아악 이따다귀마 Myers 으하하하하하 아 으아아 Morris NTT-상 엔띠띠장 엔띠장